해장근계 봉합술 후에 재활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해장근계 봉합 후에 일반적으로 4주에서 6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조기 착용이 끝나고 운동 범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트레칭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주에서 6주 뒤에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운동 방법으로는 도르래를 이용한 어깨 운동 방법이 있고 봉이나 또는 수건을 가지고 하는 운동 방법이 있고 그러한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운동의 기간은 환자분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동 범위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4주에서 6주 뒤부터 한두 달 정도 길게는 3,4개월까지는 꾸준하게 운동하시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